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알림 설정 들려!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야! 오늘은 짜잔! 실버니언 캣셀 유치원을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여기는 실버니언 아기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캣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캣셀 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미끄럼프가 시도, 무지개 그네가 있고요. 유치원 안에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있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캣셀 유치원의 지니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친구들이 등원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친구들을 데리러 가볼까요? 빵빵! 여기는 다람쥐들이 살고 있는 트리하우스에요. 트리하우스 꼭대기에는 콩나무로 지어진 멋진 집이 있고요. 아주 기다란 미끄럼들이 있답니다. 다람쥐 친구가 아직도 쿨쿨 자고 있네요. 곧 있으면 버스가 도착할 텐데 말이에요. 람쥐야! 아직도 자고 있는 건가? 조금 있으면 버스 올 시간이야. 어서 일어나렴! 맞다!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지? 알겠어요 엄마. 씻고 내려갈게요. 쌍층으로 슝! 오늘은 어떤 옷 입고 가지? 좋았다! 이걸로 입고 가야지! 됐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볼까? 슝슝슝슝슝! 어머! 우리 람쥐 혼자 사서 씻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왔네. 엄마! 선생님 오셨나 봐요. 꾸릉꾸릉! 꾸릉꾸릉! 끼익! 어? 다람쥐네 집이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다람쥐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람쥐야! 우리 이제 유치원으로 가볼까? 자 다람쥐야! 엄마가 물병 줄 테니까 물도 꼭 마시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한단다. 네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휭! 부릉부릉! 부릉부릉! 여기는 불이 들어오는 2층 집 초콜릿 토끼네예요. 초콜릿 토끼 집에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쌍둥이 토끼가 살고 있답니다. 얘들아! 유치원 갈 시간이다! 나는 오늘 이거 입고 가야지! 옷 입고 빨리 데려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어제 입었던 거고! 이거는 내일 입을 거고! 이 동그룹도 입기 싫은데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신발 신고 모자를 쓰면 준비 끝! 티티! 빵빵! 유치원 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토순이가 옷을 고르라 조금 늦었어요. 제가 빨리 데리고 나올게요. 그럼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토순아! 아직도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떡하니? 벌써 친구들이 도착했단다. 저기 있는 레이스 노란색 옷을 입고 가는 건 어때? 오늘은 뭔가 핑크댁을 입고 싶었는데 알겠어요 엄마? 아 토순이는 왜 안 오는 거지? 그러게 우리는 벌써 도착했는데! 선생님 너무 심심해요! 토순이가 오늘 조금 늦는데요. 그러면 우리 토순이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시술도 하고 있을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아우이도 먼저 내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짜잔! 먼저 미끄럼틀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신난다! 양 타! 양 타! 미끄럼틀 타야지! 슝! 곰돌이도 슝! 다람쥐도 슝! 강아지도 슝! 우와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는 시소요! 좋았어! 그러면 시소로 변해라!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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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우리 토순이 지금 내려가요! 네 어머니! 얘들아 이제 버스 타자! 얘들아 오늘도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하루 보내고 오렴! 네 엄마! 자 얘들아 그럼 유치원으로 출발! 구릉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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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캐슬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캐슬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아봐요! 자 음악 수업이 있기 전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세요! 네! 멍멍아 나랑 모랜 놀이하고 놀자! 그래 좋아! 우리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우리는 두 명이니까 시소 타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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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야 우리 그네 탈래? 음 그네는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미끄럼틀 타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네를 타고 있어! 나는 미끄럼틀을 슝! 역시 유치원의 미끄럼틀이 최고야! 응? 오늘을 타고 싶은데 밀어줄 사람이 없네? 선생님! 아 우리 곰돌이 선생님 왜 불렀어요? 선생님이 그네 밀어줄까요? 네 선생님 그네 밀어주세요! 자 꽉 잡으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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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재밌다! 자자자자자! 우리 친구들 캐슬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먼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따라해보는 거예요! 네 선생님! 또는 하얀 또화지 래는 상큼한 레몬 또는 하얀 또화지 래는 상큼한 레몬 우와! 우리 유치원생들 너무너무 잘해요! 자 그 다음 미는 내 인형 미미 파는 이쁜 파랑새 미는 내 인형 미 파는 이쁜 파랑새 똘은 작은 솔방울 러는 맛있는 라면 신의 신의 모래시 우리 다 함께 불러요! 또래미까 설라시 더 설더슈! 아까 나온다 하얀 British